미래 과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지난해 국립대구과학관의 문을 연 꿈나무과학관입니다. 모든 곳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꾸며졌는데요. 과학으로 물든 미래를 체험하는 아이들, 디지털과 현실이 융합된 세상을 만나봅니다. 멋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는데요. 4D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가상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복권기금으로 건립된 꿈나무과학관. 미래 세상으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. 자율주행 신기해? 신기해. TV에서나 책으로 봤던 부분들을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하고 아이들어가 만질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미래의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.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.